초등학교로 풍문 아파트로 갔으면 좋겠어요 신고식 어중맙 박승민 인적권님이셨습니다 예시를 배워서 홈주로 다시 찾는 서인영 인적권님 그리고 김준 인적권님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전쟁이 타고 모아내가 딸러우미 따릉따릉 뭐야 세상에 여러분 안녕 완전 진솔이야 사랑해요 영원히 따릉따릉 에 에 에 엄마 시선에 다 잡힙니다 아이들 뛰어놀아도 돼요 안전하게 엄마 봐봐 엄마 초쿠마 세상에 지걸이지 아이고 누굴 아 사랑해 백호준 어 어